안녕하세요. 지난주 미량아리랑에 이어서 이번주는 혜주아리랑을 배워보겠습니다. 한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혜주아리랑은 황해도 지방에서 불려지던 그런 아리랑의 한가지예요. 혜주면은 서도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서도미뇨잖아요. 서도는 그렇지만 서도창법보다는 경기미뇨 창법에 가까운 그런 노래예요. 이거는 주로 서정시를 다룬 그런 순박한 향토 미뇨예요. 장단은 세마치장단. 세마치장단으로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을 여기 보면 장단이 세마치장단이 세마치로 돼 있잖아요. 세마치라 되잖아요. 근데 칸은 아홉 칸으로 돼 있어요. 아홉 칸으로 그죠? 작은 칸이 아홉 칸인데 세 개 굵은 굵은 감안 선으로 돼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크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이죠. 그러면은 세마치장단이 덩 덩 덕 쿵덕이 기본 장단인데 덩 덩 덕 쿵덕 요거예요. 세 요거를 이제 굳이 이제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 둘 셋 요거예요. 하나 둘 셋 요게 덩 덩 덕 쿵덕 요게 한 장단이에요. 그러면 아홉 박자예요. 요거를 크게 크게 세 박을 분박으로 쪼개서 아홉 박자라 그러죠. 그러면 요게 세 박자야. 덩 덩 덕 요게 세 박자 쿵덕 요게 세 박자야.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시고 노래를 하면은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덩 덩 덕 쿵덕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요게 세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게 덩 덩 덕 쿵덕 요게 아홉 박자예요. 세 마치예요. 요거를 분박으로 쪼개서 아홉 박자. 그러면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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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에요. 아리 아리 얼 이렇게 아리 아리 얼쑤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박자는 아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가 요거 요거야. 하나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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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얼쑤 요렇게 자 그러면 아리 아리 얼쑤 요렇게 시작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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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요거에요. 시작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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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요거 그렇죠. 아리 아리 얼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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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자 이해하시겠죠? 아홉 박자인데 아리아리 그냥 왜 이렇게만 돼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리아리 여기 아리아리 얼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박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아리아리 얼쑤 얼쑤을 얼쑤 이렇게 길게 빼지 말고 이게 얼쑤가 어디에 있어? 아리아리 얼쑤 이 박에서 쑤가 끝나죠? 이렇게 얼쑤 이게 아니라 얼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라리요 아리랑 얼쑤고 다가세 이렇게 빈칸을 식임새로 이렇게 박자를 채워주는 거죠.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쑤고 다가세 네, 그 다음에 아리랑 고개는 시작 아리랑 고개는 네, 아리랑 고개는 웬 구, 구에서 식임새가 들어가요. 왠 고개는 이렇게 시작 아리랑 고개는 왠 고개는 가 그렇죠. 가 여기에서 식임새 들어가고 넘어갈 쩍 이렇게 넘어갈 쩍 여기를 갈 저르다가 해가지고 기억받침이 뒤에 가서 붙어야 되는 거죠. 넘어갈 쩍 넘어올 쩍 눈물이 난다 그렇죠. 넘어갈 쩍 넘어올 쩍 눈물이 난다 그렇죠. 넘어갈 쩍 넘어올 쩍 눈물이 난다 난다 예, 그러면 1절서부터 고개 아리랑 고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아리아리 얼쑤서부터 시작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 얼쑤 아리랑 고개는 왠 고개는 가 넘어갈 쩍 넘어올 쩍 눈물이 난다 네, 그 다음에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눈물을 보소 이렇게 시작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눈물을 보소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눈물을 보소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눈물을 보소 그렇죠. 겉눈을 감고서 속눈 만 떠네 겉눈을 감고서 속눈 만 떠네 그렇죠.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눈물을 보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뒷동산 진달래만 바라고 시작 뒷동산 진달래만 바라고 그렇죠. 소쩍다 그렇죠. 소쩍다 새소리 풍년이라네 그렇죠. 소쩍다 새소리 풍년이라네 소쩍다 새소리 풍년이라네 네 네 고다음에 저 아가씨 멈출받이 네 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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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